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스트 랩, 베이깅, 부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의 평가기법들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생성된 빅데이터 분석 모델 데이터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법이고 이러한 모델들은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등의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당연히 기계학습이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모델에서 모델을 평가하는 가장 기법은 클래스파이어, 클래스파이어를 강화하는 일련의 액티비티라고 보면 됩니다. 클래스파이어가 뭐냐면 결국은 기계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기준선입니다. 이걸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부스트트랩은 데이터셋이 하나 또는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고 리샘플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말한 데이터셋은 이 모델에 해당되는 데이터셋을 말합니다. N개의 샘플로 구성된 집합셋에서 이미의 샘플을 추출, 이미의 샘플을 추출하고 트레이닝셋을 만듭니다. 이 트레이닝셋이란 것은 이 클래스파이어를 강화하기 위한 샘입니다. 트레이닝셋을 생성하고 트레이닝셋을 여러 개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무작위 복원 추출, 즉 중복 추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5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여기에서 10개를 추출하고 또 10개를 추출할 때 다시 50개, 40개가 아니라 50개에서 또 추출하는 겁니다. 또 추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작위 복원 추출 방법을 쓰는 게 버스트랩이고 여러 번 반복학습 및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주로 평균값을 클래스파이어의 성능기대치로 활용을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첫 번째 트레이닝셋에서 나온 아웃 데이터를 그 다음 트레이닝셋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 트레이닝셋을 통째로 평가한 다음에 클래스파이어 성능기대치로도 활용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부스트랩을 이야기할 때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과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같은 모델 평가기법들을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과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좀 깊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은 데이터셋이 굉장히 풍부한 경우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한 경우는 굳이 리셈플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은 리셈플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샘플링만 합니다. 이때 모델 학습을 위한 트레이닝셋을 만들고 모델 선택을 하기 위한 밸리데이션셋을 만들고 모델 평가를 하기 위한 테스트셋을 만듭니다. 워낙 데이터가 풍부하니까 셋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부스트랩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이 하나 또는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다른 말로 k-fold cross-밸리데이션으로 합니다. 왜 k-fold라는 용어를 쓰냐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데이터셋을 k개로 등분합니다. 즉 데이터셋을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 k개로 등분합니다. 그리고 k개로 등분한 다음에 k-1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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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개의 트레이닝셋 이게 트레이닝셋입니다. 그리고 1개의 테스트셋을 만드는 거죠. 트레이닝셋과 테스트셋 테스트셋이고 트레이닝셋이죠. 그리고 이걸 한번 이게 원폴드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서 여기 있는 이 테스트셋을 두 번째로 갔다가 또 그 다음 가면 세 번째로 갔다가 또 그 다음 가면 네 번째로 갔다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 끝까지 끝까지를 계속 돌립니다. 계속 테스트셋을 1부터 k번째까지 계속 옮겨가면서 반복 수행을 하는 거죠. 그 평귤 값을 이제 클래스파이어라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푸스트랙 다음이 이제 베갱입니다. 베갱부터는 이제 앙상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합치는 의미 앙상블이라는 것은 조화 또는 뭔가 합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앙상블의 종류는 베갱이 있고 부스팅이 있고 랜덤 프로레스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입니다.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앙상블의 한 종류인 베갱은 부스트랩, 부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의 합성어입니다. 약자입니다. 약어. 그래서 부스트랩, 붓붓스트랩의 집합체라고 보통 표현할 수가 있고 부스트랩의 트레이닝 세스를 결합하여 예측 모델로 그냥 모델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즉 부스트랩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임의의 샘플을 추출해서 트레이닝 세스를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델의 변동성이 큰 경우는 그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쓰게 되고 그거에 대한 개념도는 지금과 같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샘플링 데이터 이 샘플링 데이터로 만드는 요게 바로 부스트랩입니다. 부스트랩 행위고 그 부스트랩으로부터 클래스파이어를 만들죠. 모델링한다는 말은 클래스파이어로 클래스파이어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때 클래스파이어로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파이어의 결과가 연속형이면 평균 값을 이용하게 되고 범주, 일정한 범주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결과가 나오면 다중투표 즉 반복치가 많은 것을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델로 선택하게 되면 이게 배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세번째가 부스팅입니다. 부스팅은 오분류된 개체들을 집중해서 오분류된 개체들을 집중해서 이때 뭐냐면 결국 오분류된 개체들에 집중해서 새로운 분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는 결국 양 모델을 각 모델로 만든다는 의미고 그 양 모델을 각 모델로 만든다는 의미는 결국은 클래스파이어의 클래스파이어의 그 성능을 계속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단계에서 클래스파이어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선택지를 좀 더 양호한 방향 즉 정답에 가까운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 모델을 찾아내서 그것들에 대해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즉 클래스파이어를 끌어올리기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분류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배제시키고 오분류를 가중치를 강하게 부여한 다음에 클래스파이어를 계속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부스팅입니다. 이름도 잘 지었잖아요. 부스팅 그죠? 부스팅 뭔가 강화제 어떤 에너지 음료를 먹었을 때 발생하는 어떤 그런 고에너지 상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부스팅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뭔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양 모델 같으면 이런 경우 예를 들면 키가 160 이하면 청소년 이상이면 성인 우리가 그냥 대충 봐도 이 분류는 클래스파이어가 되게 낮게끔 될 수밖에 성능이 되게 낮죠. 기계가 이걸 가지고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청소년과 성인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상당히 못 미치잖아. 이런 기준들이 빌딩 높이가 10층임 이하면 저층이고 이상이면 고층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이 모호함을 이제 올바른 상태 즉 클래스파이어를 클래스파이어의 성능기 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거를 좀 좀 더 섬세하게 만드는 작업 이게 바로 부스팅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면 로우 데이터에다가 웨이티드 로우 데이터 이 웨이티드라는 게 결국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계속 가중치를 부여해 나가서 결국 파이널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델이 결국 기계학습의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앙상블의 한 종류인 랜덤 포레스트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랜덤하다. 이때 포레스트는 트리의 집합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에서 랜덤하게 랜덤하게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냐면 의사결정 트리 디시즌 트리에다가 집어넣고 트레이닝 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디시즌 트리 를 이용하는 거고 그 디시즌 트리를 가지고 디시즌 트리에서 디시즌 트리 여러 개 만들겠죠. 그 만든 결과 세트를 다시 백인 기법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백인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부트 스트랩의 집합체라고 했죠. 이때는 부트 스트랩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디시즌 트리의 어떤 트레이닝 세트의 결과를 가지고 백인 기법을 돌리는 게 바로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앙상블의 종류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결국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각각 부트 스트랩과 백인과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비교를 나름대로 표를 이용해서 비교를 좀 해주시면 아마 좋은 표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